삼성전자가 인간지능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인 AGI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를 개발할 특별 연구조직인 AGI 컴퓨팅랩을 신설했습니다. AGI는 하나의 특정 분야에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기존 AI와는 달리, 특정 분야를 넘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또한 AGI 투자를 확대할 전망인 만큼 삼성전자는 이 조직을 통해 정면 승부에 나설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AI 큰손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및 샘 울트먼 오픈 AI CEO와 협업하느냐도 시장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최근 향상된 자체 AI 반도체 생산 기술과 역대급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지 여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